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3만 6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올해 대전 지역 응시자는 1만 5천 8명, 충남은 1만 6천 839명, 세종은 4천 7백 8명으로 지난해보다 대전은 줄었고 세종과 충남은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6일 대전과 세종, 충남 100여 개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전날인 15일 고사장별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